기린 아종 중 가장 작은 아종인 그물무늬 기린은 소말리아와 케냐 북부, 에티오피아 남부에 서식하는 기린으로 야생에서는 현재 약 9,000마리 정도의 개체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흔히 동물원에서 로스차일드 기린과 함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기린이 바로 그물무늬 기린이랍니다. 그물무늬 기린은 기린 중에서 가장 작다고는 해도 키가 3.6에서 4.6m에 체중은 550에서 1900kg까지도 나가는 동물로 사자도 쉽게 잡기 힘든 동물이랍니다. 특히 다른 기린과 마찬가지로 큰 키에다 시력이 아주 좋아서 6km 거리에 있는 천적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. 그물무늬 기린의 수명은 20에서 30년 정도며 천적은 사자와 나이라고 정도입니다.